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 예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께서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 여호와에게 재물을 드리고자 하거든 너희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바쳐라 만일 그 재물이 소를 잡아 불로 태우는 바치는 번제라면 흠 없는 숫소로 하고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성막 입구나 여호와 앞에서 바쳐라 재물을 바치는 자가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내가 그것을 그의 죄를 대신 속지하는 희생의 재물로 받을 것이다 그는 나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화지를 잡고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성막 앞에 있는 재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재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재단 위에 불을 놓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벌려 놓은 다음 머리와 기름을 포함하여 그 각든 재물을 단에 불 붙는 나무 위에 벌려 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모든 재물을 단 위에서 불로 태워야 한다 이것은 불로 태우는 화제이며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만일 그 재물이 양이나 염소를 잡아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라면 그것은 흠 없는 수컷이어야 한다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나 여호와 앞 재단 북쪽에서 그 짐승을 잡아야 하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짐승의 각을 뜨고 제사장들은 머리와 기름을 포함하여 각든 그 재물을 단에 불 붙는 나무 위에 벌려 놓아야 한다 또 그 사람은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야 하며 제사장은 그 모든 재물을 단 위에서 불로 태워야 한다 이것은 불로 태우는 화제이며 나 여호를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만일 나 여호와에게 드리는 재물이 새를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이면 그것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지고 가서 목을 밑으로 끊고 그 머리를 단 위에서 불태우고 그 피를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멱통과 내장은 제거하여 재단 동쪽에 재버리는 곳에 던져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새의 날개를 잡고 몸을 완전히 떼어내지 말고 찢어서 그것을 단에 불 붙는 나무 위에서 태워야 한다 이것은 불로 태우는 화제이며 나 여호를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오늘 내장의 말씀을 저희가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딱 시작했고 오늘 이야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막막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 대부분 성경 통독을 시작하시는 분들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막히는 데가 출애국기 중후반부 성막을 만드는 때죠 그거를 겨우겨우 버텨서 넘어가서 내장이로 가면 이제는 완전 막막해져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제사의 법이라는 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조금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뭐라 그럴까 적용할 만한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내장이는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내장이가 필요한 이유는 매우 본질적으로는 예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오늘날에 우리에게는 내장이가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본질적인 면에서는 또 필요하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을 신의 산에서 만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가장 중요한 본질적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였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렇게 함께 하려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짓는 백성들이거든요 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고요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을까 그 답으로 레위기가 필요한 겁니다 제사의 법이 필요한 거죠 나의 죄를 대신할 어떤 재물을 받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용이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이 레위기의 본질적인 방향성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은 말씀을 보면 막 각을 뜨고 동물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걸 태우면 하나님이 향기로운 거라고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기 굽는 냄새가 좋긴 하지만 이걸 향기로워한다고 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의미 있는 이유는 냄새도 좋을 수도 있겠고 하지만 이 모든 장면과 이 향기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뻐하는 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제사의 과정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필요가 없죠 왜 그럴까요? 온전한 그리고 궁극의 재물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 있으실 수 있고요 해야 할 일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어주신 희생의 어린 양 되어주신 십자가의 어린 양 되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기쁨만은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레위기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거리가 먼 이야기 같지만 이 레위기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 마음을 저희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치는 그 제사가 향기로운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겠죠 우리 역시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저희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궁극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오늘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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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